자, 다들 여기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는 나온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서현희입니다. 첫 순서로는 우리 나온 티라모닉 오케스트라의 트레이너로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연주로 첫 순서를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입장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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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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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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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참석 한글자막은 действительно 너무 어린 것인 소설 우리 라온 스크리더 실력을 먼저 받으세요. 실력 좋은 사람들 외모가 좀 서열한 것 같아요. 우리 스크랍의 선생님과 함께 나오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연주곡으로는 베토벤 곡의 환희의 노래와 아니텍 오브이 애국가를 연주하겠습니다. 연주곡으로는 베토벤 곡의 환희의 노래와 함께 나오겠습니다. 연주곡으로는 베토벤 곡의 환희의 노래와 함께 나오겠습니다. 연주곡으로는 베토벤 곡의 환희의 노래와 함께 나오겠습니다. 연주곡으로는 베토벤 곡의 환희의 노래와 함께 나옵니다. 연주곡으로는 베토벤 곡의 환희의 álm Romiano Nobodyyoru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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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